오늘 승리팀 인터뷰 네 오늘 승리팀 인터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대단히 뭐랄까요? 격렬한 경기 예예 엎치락뒤치락 와 오늘 어떻게 이기게 된 건지 한번 말씀 한 말씀 저희 선수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가지고 집중력 끝까지 잊지 않아가지고 7회 좋은 역전 드라마를 한 편에 써서 감독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전회에 역전 당했으니 예예 싹쓸이를 당했으니 네네네 그때는 사실 조금 폐색이 짙지 않았습니까? 싹쓸이 할 때 제가 제가 주범인데요 훈련실에서 5번 타자가 그렇죠! 안 탑니다 안 탑니다 자 1회더 주자까지 호흡을 발식당해도 싹쓸이 팀원 타는데 하여튼 꾸서리 많이 먹었습니다 꾸서리 이렇게 제가 원인 전공했는데 나중에 또 이렇게 또 역전하니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더 앞으로도 좋은 경기 펼쳐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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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reeding ehrlic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